안녕하세요 21세기 문학의 김춘식입니다 모든 암은 우리 몸이 산성일 때 그리고 산소가 부족할 때 발생한다 몸에 산소가 부족하면 정상세포가 돌연변이를 일으켜 암세포로 되어서 산소 없이 살아간다 라는 제목으로 2021년 2월 2일자 조선일보 헬스 특집에 난 기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산소 공급이 없으면 백약이 무효 산소는 강력한 해독제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에서 코르티솔이라는 독성물질이 분비되어 두통을 일으킨다 이때 그 독성물질을 분해하는 것이 산소다 술도 마찬가지다 알코올 1분자를 분해하려면 산소 3분자가 필요하다 납수원 비소 등 우리 몸의 치명적인 중금속을 분해하는 것도 산소다 산소는 인간의 행복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세로토닌이 여러 두뇌신경을 조율하여 평온한 감정을 만들어준다 뇌에 산소가 부족하면 세로토닌을 합성하는 효소활성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우울감이 온다 불면증, 불안감 등도 산소 부족이 원인이다 산소 없이는 단 1g의 지방도 분해 못해 만성피로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있다면 산소부터 충분히 보충해야 한다 우리 세포 속에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는 영양소를 분해하여 에너지로 변환시킨다 이때 많은 양의 산소가 소모된다 산소가 충분치 않으면 에너지 생산량이 무려 20분의 1로 줄어들어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 산소가 없으면 장작이 불에 타지 않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는 지방이 타지 않는다 타지 않은 지방은 그대로 몸에 쌓여 만병의 권한인 복부 비만을 일으킨다 산소가 없으면 단 1g의 지방도 분해할 수 없다 암은 산소 부족 때문에 생긴다 인체의 정상세포는 산소가 충분해야만 건강하게 생존한다 그런데 산소 없이 사는 세포도 있다 바로 암세포다 이 사실은 이미 1930년대에 밝혀졌다 독일의 생화학자인 오토 바르브로크 박사는 몸에 산소가 부족하면 정상세포가 돌연변이를 일으켜 산소 없이 살아가는데 그것이 곧 암세포라고 했다 그는 건강한 세포에서 산소를 제거했더니 암세포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1931년에 노벨의학상을 수상했다 그는 암의 원인이 산소결핍이기 때문에 몸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면 암세포 성장이 억제된다고 단언했다 2019년에는 암세포가 산소 없이 자라는 원리를 규명한 세 명의 의학자가 노벨의학상을 수상했다 이들은 몸에 산소가 부족하면 암세포가 잘 자라고 치료에 저항성이 생겨 항암제도 잘 듣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반대로 몸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면 항산화제를 섭취하는 것보다 항산화력이 훨씬 높아져 암치료가 수월해진다고 했다 이 세 분이 2019년 노벨의학상을 받은 분들입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된다 코로나19로 인해 면역이 화두다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기거나 병원균이 침투하면 면역세포들이 적각 이를 탐지해서 공격한다 실제로 우리 몸에서 매일 암세포가 5천개씩 생겨난다 그럼에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백혈구 덕분인데 이 백혈구는 산소가 있어야만 에너지를 얻어 활동할 수 있다 면역력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산소를 보충하는 것이다 온종일 공기를 마시니 대개 산소가 부족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산소 부족을 겪고 있다 공기 중에는 산소가 21% 들어있다 장소마다 다른데 숲속은 21% 대도시는 20% 창문을 닫은 도시아파트 방이나 성용차는 19% 정도이다 수치상으로는 1,2%에 불과하지만 그 차이는 엄청나다 재미있는 것은 노인 냄새도 산소 부족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산소가 더 부족할 수 밖에 없다 노인은 폐기능이 떨어져 젊은 사람들보다 산소를 훨씬 적게 받아들이는데 실제로는 몸안에 노폐물이 많이 축적되어 더 많은 분해 산소가 필요하다 몸에서 노인 냄새가 나는 것이 그 증거이다 몸에 산소가 부족해 노폐물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아 쌓여 있다가 몸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이 노인 냄새이다 산소 공급이 충분치 않으면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어도 소용없다 좋은 음식이나 영양제를 먹고 있다면 그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서라도 산소를 충분히 보충해야 한다 그러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1세기 인문학에서 보충한 내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마스크를 쓰고 산다 마스크를 쓰고 호흡하면 우리가 토해낸 숨을 다시 들여 마시는 결과가 된다 우리가 토해낸 숨 속에는 이산화탄소 등 노폐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마스크를 쓰면 산소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건강에 매우 좋지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마스크를 쓰되 가급적 사람이 없는 숲속에 가서 마스크를 벗고 심호흡을 하면서 걷는 것이다 심호흡이란 복식호흡이라고도 하는데 숨을 들여 마실 때는 코로 들여 마시고 내쉴 때는 입으로 내쉰다 들여 마실 때 아랫배와 양쪽 옆구리가 블루해질 때까지 뱃속 깊숙이 공기를 들여 마신다 그리고 내쉴 때는 아랫배가 등에 붙는다는 느낌으로 아랫배를 집어넣고 천천히 입으로 내쉰다 오늘은 모든 암은 우리 몸이 산성일 때 그리고 산소가 부족할 때 발생한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